연주 다 먹었지 무조건 무섭지 않겠어? 퀴즈 같으면 사실 못 놈 적어서 다 같이 보냈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세요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누구세요?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는 게 이상하니까 스치고 들어올까요? 뒷걸음들 한 걸음 정도는 뒤로 가야겠군요. 언니가 기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들어와서 들어온다. 앉아도 되죠?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갈 수 있겠죠. 마음에도 없는 상을 받고 싶지도 않고. 너무 무거워. 나는 그냥 때리고 달라고. 저기 아까 불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 꺼져 있네.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? 책들한테 좀 하고 있어요. 그럴까? 그러고 거기에 큰 신문이라든지 그럴까? 아니야?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? 자, 컷! 여보세요? 앉아도 되죠? 하이 오 쇼 오 쇼 오 쇼